전남학부모단체연합은 차별금지법 바로알리기 아카데미 행정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를 조청해 성경무호와 성혁명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전남학부모단체연합 양맹희 대표는 외설적인 성교육의 문제점과 성혁명 교육을 일으키려는 시대적 흐름을 들어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영길 변호사는 자녀를 위한 성경교육의 책임을 기억하고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성혁명 교육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교회와 전남 학부모연대와 같은 시민단체가 함께 연합해 포르노 수준의 다음 세대 성교육 척결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